안녕하십니까 비애랑은 내일 쉬신데요 와 좋겠다 이따가 내 재는거 보여줘 야 뭐서 뭐야 씹구나 밥 먹을거야 새가 없어 아 알았으 한 씹구나 어 어 그래서 왕을 삼봉을 해야겠네 많다 뭐지 삼봉도 한 마리 있네 그 쎄어 룩이 너랑 나 다 이 쎄어 아 오케이 우리 앞쪽이 하나 내렸어 응 우리 둘 사이에 있다고? 아니 이동 이동이야 오케이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총이 지금 안나오고 있는거 그러고 우리 근처에 한 마리 내렸네 샵방에 게이지는 있는거고 샵방이 없네 시공 쪽에 모토바이 젠 하나 응 시공 쪽에 여기 2층에 샵방이 있어 여기 2층에 샵방이 있어 여기 2층에 샵방이 있어 3층 집 한놈 3동 3층 집 서쪽으로 움직였나보다 올라갔다 내려오고서 안보이네 이따가? 아뇨 아뇨 얘 나갔나봐요 북쪽으로 올라갔나보라 다시 안에 있다 아까 셔터집으로 갔나봐요 동사문도 안틀었다 루시야 틀어오래 동사문도 안보여요 일단 셔터집도 안보여요 아 얘네 빨리 털고 가야되는데 저 2-1로 가볼게요 차 타고 가야되네 그냥 발소리 안들려요 나 큰일 보러왔네 네 총무가 차 타고 가야되네 차 타고 가야되네 저 3기 차를 가져가야죠 1동은 털려있어 네 파란핀 네 알겠습니다 털고 갈까요? 파란핀 2층에 있었거든 어떻게 털고 갈까? 털고 이동하래 잡아먹고 가야죠 오케이 그럼 빼고 가 이동한다고 파란핀 네 보이지 저기 건물 사이 네 여기 담벼라기도 하나 저거 기절이요 기절이라고 네 헤드 터졌어 저기 검사해 네 칫 네 네 네 네 네 네 친구들 오기 전에 빨리 잡아먹어야 돼 아우 우탕 없네 우탕 없네 우탕 없네 우탕인데 건물 들어간거 조심해라 오탕 드릴게요 난 그냥 AKS 이래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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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탄 있어요? 어 7탄 아 루시 라스트 한 마리 네 여기 SKY 있네 아니면 내 SKY 쓸래? 나 SKY 쓸래 여기 SKY 있는 거 잡아 나 7탄 쓸게 우탄 우탄 좀 주세요 우탄이 엄청 없네 네 별로 없어서 우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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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한마리 살아있다 딱 40발리 기름 챙겨왔어요 구분 소리도 하고 싶었어요 정말 강하게 adventurar 도착시키고 공격시 stabile 그게 좀 전혀 남아있는 거 안 남아있는 거 이렇게 둘러싼 진정한 고기 그 차이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. 단계에 혹시 끌고 물도 깔아지지 않습니까? 사람 모르잖아? 모르겠어 스타벌이다 스타벌이다 그냥 쓸 수 있으면 서봐요 내가 기름 채울게요 저 집에서 한번 쓰죠 네 펼치 말고 그냥 기름만 채우고 가자 네 갈 길이 멀어도 고고 섭취 섭취 그러니까 파랑핑이 아마 창고있는 쪽일거야 그러니까 창고여야 창고 별로 안 좋아서 이쪽으로 가자 차가 완전 삐졌다. 난 삼촌 킵에다가 들어갔어. 기름 챙겼어요 5탄 아 7탄 있으면 좀 챙겨주세요 네 여기 이 집에 7탄은 아예 없어요 한탄창이라도 있으면 좀 괜찮은데 아예 없네요 1. 다음 주에 만나요 오탄은 많다 사이가 어? 사이가 있어요? 응 사이가랑 오탄 괜히 총 바꿔서 2층에 써야 된가? 응 아니 2층은 아니에요 하나는 1층, 하나는 2층인거 같아요 사이가는 2층 대탄 남무시는 뭐 하나 아니 없쥬 와 지금 흔히 이렇게 없다니 그렇게 많이 나오면 싫다니 일단 난 3층 집으로 갈게 네 루시가 7탄이 있는데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머리를 뚫어버리겠다 루시가 7탄 좀만 데려가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 삥뜻기 월요일에 공기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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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자기장까지는 봐야겠네 불법도 안 돼 탈보다 완전 탈보다 갑시다 멀다 탈보는 진짜 있어 걸어갈까요? 아니 걸어가면 안 돼 걸어가면 망해 파란 핀도 그거거든 기름 좀 채우고 간다 응 채우고 간다 여기 있다 165강 네 쏠게 155강 155강 다른 곳 쏘는 것 같은데? 쟤네가 쏘는 것 같은데? 차트 프로그램 하나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하나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하나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다 있는 것 같은데? 왼쪽 오른쪽 다 있는 것 같은데? 오른쪽으로 하나 돌았어요 왼쪽 오른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는데? 나머지 여기 여기 여기서 싸우면 추를 죽자는 건데 여기 여기 돌았다 한 마리 죽이고 나 시체했으면 줘 아 아 에임바라 왼쪽 세 명 있지 않았어요? 네 아 저 끝에서 대기하고 있어 미성 집 끝에서 아 아 저기 있다 빨리 잡아야 돼 시간 없어 네 두 명 있는 것 보인다 나 쏘고 있네 나머지 어 하나 왼쪽 빠졌어 어 네가 오른쪽 쏘는 애 한번 쏘기만 해 얼굴만 끌어 어 살사나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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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 이제 이제부터 진짜 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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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먼저 사망 빠져 도망가 도망가 icated 지금 해냄 SO Baby 빠져 루시 드링크랑 회복약 챙기고 그랬더니 여기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풀 도핑해 풀 도핑하고 하나 더 먹어야 돼 진풍조 먹어야 돼 진풍조 없어 없으면 드링크 하나 더 먹어야 돼 루시야 우리 지금 3부 1부 해야 된다 근데 저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내가 구상 5개 줄게 구상이랑 그 드링크 진풍조 다 떨어뜨려 나 구상 없어 NO 아 개몰다 루시 여기서 드링크 2개 더 빼라 야 10시 반에 또 감자탕 먹어 아 힘들어 구상 하나 먹고 쟤네 저기다 차버리고 간다 그 다음에 쭉 뛰면 돼 도핑을 해야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아 그래요? 응 밑에 플러스 킬 표시랑 옆에 달리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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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오 일에 붙으면 참 좋을텐데 메구 방향이 이렇게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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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여기 구상 하나 더 빨아야 돼 언덕에서 보겠단 아이씨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망했어